좌측으로 몸을 틀어서 밀어넣습니다. 사단봉 잡습니다. 목 들어 올립니다. 당겨서. 교수님 뭐합니까? 교수님 그 자세면 못 올라옵니다. 교수님 교관이 알려준 대로만 행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이상하게 행달하지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. 밑으로 집어넣습니다. 바보 찍는 줄 알아요. 몸 좀 당겨줍니다. 좋습니다. 지금 몸을 당겨서 목을 여기 걸어주면 되겠습니다. 목부터 걸어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. 할 수 있습니다 교육생. 목부터 걸어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. 다음번에 잡습니다. 올라가고 싶은데. 교수님 지금 제자리 걸음 한 겁니다. 다음번에 잡습니다. 어? 아까 그 자리입니까? 뒤로 뺏어오겠습니다. 다섯 쇼. 목 들어 올립니다. 저 다르게 저희로 먹으면서. 저거를 늘면서. 아침 여기? 그래서 뭐합니까? 수고하십시오. 수고하십시오. 저 세리머니도 인상적이네요. 수고하십시오. 수고하십시오. 뭐한거죠? 수고하십시오. 눈이 조금 힘든지. 힘 꽉, 중류 꽉. 천천히 내려오겠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 수고하십시오.